보다 보니까 그런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공감하면서도 경제 쪽에서도 저희가 거의 1년여 전부터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그 경제 상황을 대처하는 경제팀의 능력 이런 부분을 많이 비판했는데 그중에 제가 소개해드린 말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딱 그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 독자들 한 얘기가 뭐였냐면 준비 안 된 대통령, 준비 안 한 대통령, 준비 안 할 대통령 앞으로도 전혀 관심 없는 대통령, 관심이 현재 1도 없는 대통령 앞으로도 전혀 관심 없을 대통령 그러니까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 공공요금 급등이라는 칠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칠중고 비상경제 민생에 이름도 문법도 틀렸죠 비상경제 민생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요 민생경제 살리기 비상대책회의라고 해야죠 그럼요 거기서 웃고 자빠졌잖아요 비상도 없었습니다 웃고 자빠졌잖아요 네 웃고 자아자찬하고 있잖아요 산업화 얘기만 하고 있고 네 전 부처를 교육부도 산업부가 되고 행안부도 산업부가 되고 말이 됩니까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되면 이 나라의 근간인 국민과 민주주의와 철학은 누가 지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야기 꼭 하고 들으시는데 그 김진태발 사태 진태양난이라는 레고렌트 네 레고렌트 사태가 일파만파인게요 저 여의도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나 금융사의 직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기원들 전화 지금 해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을 제외하거든요 특히 증권사들은 지금 연세부도서로 입사했는데 실제 KF중권에서 두 개의 부서를 통째로 없어버렸습니다 정례고를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그 이유가 김진태발 레고렌트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KF중권이 자기들이 투자하고 했던 것도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KF중권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회사, 집구회사, 부도서를 파다하잖아요 지금 멀쩡한 회사들이 그동안에 큰 문제 없이 발행했던 회사체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괜찮은 회사인데도 그런 급전 자연스럽게 당연히 유동성을 통해서 흐름했던 자금이 갑자기 막힌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부대위기에 몰리면 지금 중요 공기업 하나에서도 2, 3%대 채권 발행이었는데 지금 금리만 6.7%를 올렸는데도 판매가 쉽지 않다고 한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회의를 하기를 합니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기를 합니까 아무 대책이 없고 조금 더 나아 금융당국은 뒤늦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또 책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생명 콜오피셜 그것도 문제고요 너 포기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보니까 이거잖아요 지방채 지방정부가 보증한 것도 안 갚고 그러니까요 회생시장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대기업 태강그룹이 하는 한국생명도 원래 5년에 돈 다 주던 건데 돈 안 준다고 그러네 이자를 좀 올려준다고 그러네 애들은 돈을 안 갚는 거로 작전을 했거나 아니면 돈 갚을 상황이 아니거나 대한민국은 지금 망했구나 대한민국은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미국 금융이 쭉쭉 올라가는데 그럼 다 미국으로 그냥 가면 되죠 맞습니다 고안율 때문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익나바 한 차선까지 발생하는데 심지어 대통령 영부인이 주가 조작 사범인데 처벌도 안 하는데 수사도 안 하는데 한국 주식 시장 믿을 수도 없게 된 거 그게 남북 간에 지금 전쟁이 고조되는데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합니까 한국 전쟁을 누가 믿겠습니까 완전 총체제 이기 상황이거든요 서민들의 삶은 도둑 지금 집집마다 한 달에 추가로 갑자기 월급이 2,300에서 맞벌이부 4,500, 5,600 이런 부분 많잖아요 집집마다 비용이 이자 비용 공공요금 비용 물가 비용 그다음에 고안율 때문에 만약에 회의 어학년 수입과 요 아까 있는 자재들이 있는 집은요 연락 많이 와요 1년에 1천만 원 보내줬는데 갑자기 1,500만 원 보내주고 1천만 원 보냈는데 1천만 원 보내주고 1천만 원 보내주고 1천만 원 보내주고 미쳐버리겠다고 어디 말도 못하고 이러고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만 600만 명이 당근마켓 가입해서 한 푸짐으로 낚이려고 당근마켓 600만 원 가입을 했고요 만보기 다 깔고 있어요 대중교통비라도 낚이려고 만보기 깔아가지고 저도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하면서 그거 신청했습니다 만보기도 하고 자동차보험도 다들 실거리로 연동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들 갈아타고 온라인 보험 가입하고 한 푸짐으로 낚이려고 그냥 죽게 생겼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버티기가 지금은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가 어렵고 모든 국민이 혼자 각자 도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능무지 거짓말 윤석열 태진이라고 저희들이 피켓을 만들어 온 겁니다 아 참 무능하고 무지한데 솔직하지도 않아요 거짓말까지 일삼아요 이번에 MBC 기자를 보복하면서 첫 번째 이유가 또 그거잖아요 바이든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자막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세봤어요 국내에서만 130개 언론 해외 외신까지 하면 200개 가까운 언론이 다 바이든으로 보도했어요 단 하나도 날리면이니 말리면이니 비서가 없다고 보도한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MBC를 무고한 국민의힘을 고발해 놓은 거고 이번에 MBC 기자를 배제한 것은요 이건 명맥히 체제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여권까지 맡겨놨잖아요 그건 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여권까지 맡겼는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못 오겠잖아요 이틀 그건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거죠 업무방해로 제가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언제 하십니까? 이번 주 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와 윤석열 이슈에 총집중하면서 웬만하면 고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치졸하고 비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리고 실제적으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뿐 아니라 어쨌든 거기도 회사인데 MBC도 공영방송이라 하지만 직원들도 업무를 해야 먹고 사는 데인데 MBC도 그래야 광고도 받는 데인데 그럼요 아니 취재를 못 하게 해 버리면 그건 엄청난 업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직권남용이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직권도 아닌데 비행기 열어 보면 우리 국민 거예요 또 주말 사이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를 둘러싼 뭐 그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쪽에서는 MBC가 제대로 되는 언론이냐 지금 MBC를 계속 지금 흠집내기용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국익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MBC를 둘러싸고 또 뭐 국세청이 세무조사 520억 갑자기 부과한 거 같아요 네 세무조사에 뭐 법인세 탈루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임원진들이 현금을 얼마 또 썼다 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글쎄요 그게 감사원이 감사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글쎄요 네 그래서 YTN 민영화는 뭐냐면 공기업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신호타일 뿐만 아니라 YTN을 살 수 있는 데가 누가 있을까요 재벌 대기업 밖에 없죠 재벌 대기업 밖에 없어요 그것도 정경련 앞잡인 한국경제신문 따위가 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경제TV가 유일하게 지금 종편에 못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제 매경도 MBN이 있는데 정경련이 실소유자인 한국경제가 보도전문 채널을 가지게 되면서 수구, 냉전, 기득권, 보수 매체가 이미 종편도 네 개나 되는 세상에서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명박 때 언론의 그런 언론을 완전히 종편으로 장악한 것은 저는 조중동이어서 이제 하나 더 그나마 YTN이 국민의 기대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공용방송이니까 비판 기능을 해왔잖아요 공경으로 기본적인 중립성과 최소한의 최소한의 그걸 이제 정경련 앞잡이 심화나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티는 또 정경련은 언론 생기면 보도전문 채널이잖아요 하루 종일 윤석열 비호하고 그럼요 진보세력 비난하고 이재명 문재인 죽이기만 보도하고 촛불집회 음해하는 보도만 하겠죠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법인세 깎아달라 상수세 깎아달라 이번에는 생각해보세요 전태일 열사 길 맞이해서 이제 우리 촛불집회 외에 네 전국 노동자대회가 100만 명 10만 명 뭐 있어요 주말에 노동자대회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재벌들의 책임을 해서 서민생용권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노동권 산재해방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건 이제 짓밟는 거죠 그렇게 보도전문 채널이 만약에 민영으로 내지는 민영화가 될 경우에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에 크죠 하나입니다 종편 생길 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됐잖아요 근데 Y10 여러분 진짜 Y10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보도행태가 마음에 안 든가 비판도 많이 하시는 아는데 이러면 Y10 지켜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안 그래도 9대1쯤 되는 언론 지향에서 이렇게 되면 95대5대입니다 이제 오마이티비 오마이뉴스 그 다음에 우리 일부 뭐 민중의 소리 뭐 프레시한 정도 외에는 요즘 한결의 경향도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이상하니까 네 아예 95도 요구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더더욱 우리 국민들은 지식 진실이 팩트가 지식되는 사회를 사게 됩니다 Y10 민영화가 아무리 Y10이 그동안 미웠어도 이건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Y10 노조도 적극 투쟁하고 언론 노조를 막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한전 지분이죠 한전 지분 마사이 지분 네 마사이 지분 다 뭐 정부가 이미 팔겠다고 발표를 해보는 거 아니에요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스텝을 밟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의 뜻 그리고 언론 유관단체 그런 사람들이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잘 반응이 될지 그것도 좀 봤습니다 전국의 언론인들께서도 이번 보셨잖아요 여러분 진보중도 보수 언론을 할 것 없이 이건 정권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닌 자들입니다 참사를 참사로 못쓰게 하고 희생자로 희생자로 못쓰게 하는 정권 맞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91년도에 강경대회 싸 죽었을 때 내무부 장관이 바로 사퇴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학생 한 명만 죽어도 독채 정권에도 장관이 사퇴하고 총리가 바로 사갑도 합니다 제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이 납니다 91년 지금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31년 전 일인데 그렇죠 기억이 생생이 납니다 근조라는 말은 다 씁니다 그냥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근조를 일단 형식적으로 다 알고 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 이건 정권 근데 MBC에 대해서 그런 보복을 하면서 취재재안이 아니라고 또 전용계에서도 온갖 취재가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전용계에서도 대통령 기자들하고 만나면서 인사하고 나오고 다 취재거든요 그러니까요 나토 갈 때도 그랬잖아요 김건희 거기서 부각 대비도 시켜줬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Y10 민영아까지 이건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언론을 도구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니 언론인들 자존신도 없으니까 세상에 1.5배 세금 내고 자기들이 타는데 아니 비용 내고 탔는데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취재편의 제공해준 거니까 제안하셨다고 아니 그건 취재편의 제공이 아니고 기자들이 1.5배 비용을 내고 타는데 민항기보다 이번에도 한 천만원 이상 아마 비용을 못했을 겁니다 전체 취재 비용이 4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작 취재할 그 한미 한일 한미 풀기전단 취재도 못하게 취재도 못하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국의 언론인들도 총골기하려 사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